정의기획연대 전대협 사건 라고 주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의 중진급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마치 총대를 메고 싶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소에 김두관 의원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나 말 못하는 사연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월 8일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의기획연대 관련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설보좌관들이 작성한 그런 연설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대통령 이야기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발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명분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린 일이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주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새삼스럽게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문제인식 능력과 관점입니다. 양식이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문제인식 능력과 관점 그리고 대통령의 문제인식 능력과 관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국민과 문 대통령 사이의 간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안부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부정하거나 대의를 훼손하거나 그들의 좋은 뜻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의욕을 해명해 달라는 것은 위안부 활동을 내세워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윤미향씨가 사적인 이득을 편치한 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위안부 활동을 활용해서 나랏돈을 지원받은 액수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 운동을 위한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기금이 피해자를 돕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대신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건의 시작도 위안부 활동의 당사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대혁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제3자가 아닌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용수 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윤미향 씨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는 그런 고백과 또 위안부 운동을 하면서 거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액수가 현재까지 알려진 거만 하더라도 무려 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대혁과 정의원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서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들로부터 거둔 기부금 가운데 해계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 11차례에 걸쳐서 윤미향 씨가 개인 계좌로 기부금 2억 8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들 위한 안성 쉼틀을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팔아서 4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쉼틀은 할머니가 사는 대신에 펜션과 바비큐 파티장으로 이용됐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 부친이 관리인으로 취직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윤미향 부부의 모호한 친북 활동에 대해서도 맹악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북한과 관련된 윤미향 부부의 행적은 오랫동안 의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탈북 류경식당 지배인의 고백에 주목하게 됩니다. 2018년 윤미향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안성 쉼틀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재월북을 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정언이 당시 참석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은 의혹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서 통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 진상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가려질 것입니다.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제할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마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때나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룡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인사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정치검찰이니 보도살인 등으로 검찰과 언론을 옥죄는 듯한 그는 언행을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해야 되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 언론과 검찰 모두 자신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민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 공 tv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LECT